네, 이제 84B 타입의 얘기가 나왔어요. 네, 84B. 네, 110동의 중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동호수를 다 노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단 현관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장한칼리브 유바라를 찍으면서 막 저의 찐팬 분들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왜요? 감사스마일 너만 말하지 말고 이승민 대표를 말을 좀 시키란 말이야 라고 해서 오늘은 이승민 대표님이 오늘 더운 날인가요? 더해,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단 현관 보시면은 현관은 모두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신발장 신발장 양쪽으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도 제가 못 보던 아이템인데? 여기는 약간 뭐를 넣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신발을 갖다가 아, 여자분들 구두 같은 거 걸어서 넣으면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또... 현관 팬트리. 현관 팬트리. 현관 팬트리. 저희는 이게 없어요. 저의 수색증산들. 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조명까지 있고, 조명까지 잘 짜여져 있네요. 그리고 바깥에는 전신 거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문 앞에 있어서 저희 좌의 쪽은 여기 복도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문 앞에 있어서 까먹더라도 여기 와서 다 누르고 가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네요. 집 안에서 엘베 호출도 되고 일가소도 일가전등 다 되고 여기에서 등까지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중문 여기는 지금 조합원 세대죠? 네, 조합원 세대입니다. 네, 조합원 세대 옵션 너무 좋네요. 네, 이따가 옵션은 다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편의상 작은방 1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 오, 여기 또 새로운 아이템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여기가 작은방. 1입니다. 작은방 2. 여기 똑같이 요새는 다 이렇게 붓박이장을 넣어주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붓박이장도. 음. 오, 굉장히. 오, 여기 이게 한 칸이 더 있네, 수납이. 수납이 한 칸이 더 있으면서 약간 좀 필수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양말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게 다 해놨네요. 넉넉하게 다 들어가겠네요. 네, 네. 와, 그리고 여기가 양창이에요. 작은방인데 창이 양창이에요. 오, 대박수. 굉장히 시원하겠는데? 오, 야, 또 이런 것들도 양창으로 또 해놔서 개방감이. 오, 안전방충망도 상당히. 오, 아까 전에 이야기 해줬는데? 아까 저희 조합원분 말씀하시기에 안전방충망 300만원짜리. 오, 진짜요? 오 마이 갓. 300만원짜리. 굉장히 고급으로 방충망 하나까지도 고급으로. 와, 그리고 에어컨은 LG 휴식센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작은방에서도 뷰가 여기도 뻥 튀어있네요. 양쪽에 지금 양창을 갖다가 작은방에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게 놀랍습니다. 맞아요. 작은방인데 양창인거가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우리 옆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네, 작은방 2입니다. 작은방 2, 작은방 2인데 아니 이게 무슨일이에요? 여기도 붙박이장인데? 어,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어요. 우리 아까 작은방 1에도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아, 작은방에도 붙박이가 다 있네요? 음, 이런 부분도 참. 요즘에 붙박이장이 다 옵션으로 지금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보통은 방 하나에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다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어, 이쪽으로도 개강감이 또 있어요. 근데 창이 진짜 좀 크네. 조합원 무상옵션입니다. 아, 이거는 아. 조합원 무상옵션이고 어, 여기에도 지금 안전방풍망이 있는데 네. 와, 이게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쵸. 역시 300만원짜리. 오, 이 창문 안전, 안전고리도 있어요. 야. 어, 그렇네. 네,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 만지니까 이걸 열어놓으니까 시원해요. 바람이 바람이. 우리 열어놓고 오늘 이승윤 대표님이 오늘 에어컨 자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부터 에어컨 노래를 불렀는데 역시. 역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작은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짠짠짠짠. 복도를 지나서 네. 아, 이거를 짜잔 해야돼. 짜잔 해야돼. 짜잔 해야돼. 네. 복도에 팬트리가 있는데요. 저 이거 아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방이에요 그냥. 네. 방 사이즈만하게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넓게 크게. 아니. 고실 팬트리인데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저 이거 너무 팬트리에 핫매치인게. 저희 스택트다노타운 쪽에는 팬트리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서. 정말 팬트리 있는지 너무너무. 부러운데. 여기는 사이즈까지 진짜. 와. 뒤지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도 문이. 여기도 문이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여기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트리인데 에어컨이 있네요. 아니. 아까 전에. 이승 대표님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팬트리 드러내면. 알파룸. 알파룸. 진짜. 이것만 떼면 알파룸. 네. 그러면. 잘 수 있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 먹고. 놀이방에도 되고. 책상 하나 먹고. 서재로도 되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와. 대박이네. 팔싹비 인기가 엄청 많아요. 저는 이 팔싹비.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팬트리. 에어컨이 있는 팬트리.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이제. 가족 욕실. 여기 이제 비대가. 비대가 달릴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제가 들어가서. 네네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구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아. 이거가 또 새롭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런 데는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응. 기본적으로. 수납장. 네. 수납장에 또 이렇게 콘센트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용 욕실 사이즈는. 제가 엊그저께. 장안 카이브 유보라 봤을 때. 봤을 때랑. 비슷한 것 같고. 비슷해요. 네. 욕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네요. 요새는 욕실에 그렇게. 이렇게. 네. 이제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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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넓죠. 너무 넓어요. 이게 지금 중층인데도. 이 개방감이. 그렇죠. 저희 고층 아니고 중층이에요. 네. 중층이에요. 중층인데도 거의 고층처럼. 개방감도 상당히 높고. 확대고. 저기 삶도 보이고. 원당역도 보입니다. 원당역. 아 저기네요. 그렇네요. 엄청 바깥네요. 원흥역도 보이고요. 원흥도 보여요. 우와. 북한산 조금 능선이 약간 보이려고 말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중층에서도 이런 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이 앞쪽도 지금. 지금. 이 앞쪽도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은 종교. 아 종교 부지인가요. 그러면은 뭐. 교회나 이런 게. 예. 아직까지 원당역 로테캐슬이 지금 들어올 게 많네요. 네. 조성안도 들어와야 되고. 종교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 원당에 이제. 그 많은. 그. 원당에 새롭게 뉴타운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당역 로테캐슬 스카이엘이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것처럼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롤모델로 전혀 손색이 없어요. 아. 여기도 양창구조. 오 여기도 양창구조인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인면분할창인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위에를 열어놓으면 안전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 인면분할창. 인면분할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겠네요. 안전하죠. 여기를 갖다가 문을 열면. 잘못하다가 또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로이 유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공기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요즘에 이제 이거 문을 닫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단열하고.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또 냉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상당히 좋습니다. 음. 제가 아까 전에 밖에서 봤는데. 이게 물방울 모양으로. 오. 이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주둥 아닌 간접등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세린 타일인가요? 오. 그렇죠. 그렇죠. 야. 오. 야.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전에 밖에서 보니까. 네. 너무 이게 예쁘더라고요. 네. 주관에 봤을 때도 예뻤는데. 이거 밤에 보면 더 예뻐요.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밤에 보면 더 예뻐요. 그리고 보니까 LED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좋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포세린 타일. 네. 포세린 타일. 저는 이거 아트홀이라 그래서. 이 포세린 타일이 바닥에 있고. 여기는 벽에다가 이렇게 비싼. 네. 포세린 타일을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스크래치가 강하거든요. 그래요. 쓰시는 분들 다 엄청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벽걸이 TV 설치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다 해놓네요. 야.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해놨고. 이제. 주방. 주방 설명해 주시죠. 아. 주방도 너무 넓어요. 네. 디귿장으로 되어 있어서. 와. 여기. 진짜. 작지만 롯데캐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원단 롯데캐슬 스카이엘 방구는 환영합니다. 이야. 어디서 좋은 냄새가 계속 나려 했어. 이거. 이것 때문에. 와. 이런 것도 진짜 작지만. 입주민의 그런 배려. 그러니까. 매진이 많은. 이거 롯데캐슬 준비한 거예요? 네. 대박이네요. 섬세하시네. 어. 이건 뭐죠? 무선 충전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무선 충전기. 아. 그쵸. 진짜요? 여기 똥 10명 퍼센트까지. 센스 있죠? 이게 2024년 만에. 이야. 이런 것들. 너무 센스 있네. 어떻게 아셨어요? 봤죠. 아. 봤어요? 네. 주방 설명해 주십시오. 네. 주방 디귿장 형태로 나와서 동선도 굉장히 편리하고. 아. 지금 너무 좋은 게. 응. 이거 식색이죠? 네. 식색. 보통. 식기세척기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 와보세요. 네. 여기 오븐 있잖아요. 네. 이거 두 개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거든요. 아. 보통 이중 중에 하나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디귿장으로 돼서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조합원 무상으로. 조합원 다 옵션이에요? 아. 역시. 이래서. 팔 때도. 새를 놓을 때도 조합원 물건이 훨씬 더 값어치가. 네. 인기도 많고. 네. 이승민 대표님도 조합원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승민 대표님도 상당히 HP 좋았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에. 주방창이 있어가지고. 주방창이 꽤 넘네요. 커요. 크고 이제. 아. 문 좀 열어놔야겠네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트여가지고. 새집새집 냄새가 나네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어쩔 수 없죠. 새집 냄새 너무 좋아. 바람 너무 잘 들어온다. 이쪽이 이제 서쪽 방향이에요. 서쪽. 네. 서쪽. 네. 저기가 이제 일산. 동구 서구 백성역 방향 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일산 백성역 방향. 저기 요즐 ICT 보이시죠? 아. 저기 있네. 요즐 ICT 바로 있잖아요. 네. 또 떠 있네요. 그 원낭의 롯데캐슬 스카이엘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을 정말 잘 알아요. 아까 우리 엘베에서 만났잖아요. 문어보면 설정인 줄 알겠어. 설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원낭의 롯데캐슬 스카이엘에 제가 초대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게 작년 재작년에 지축역 산텀가든 입주할 때 입데이로부터 초대받은 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엘베에서도 만났고. 네. 엘베에서도 만났고. 밖에서 찍을 때도. 막 사진 촬영하고 가지고. 대단하셨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원낭의 롯데캐슬 스카이엘의 그 가치는 제가 9월 1일 입주하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데캐슬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적용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만약에 이제 9월 1일 날 입주를 시작하면 알게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감사스마일하고 이승민 대표가 이제 타입별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업로드 하게 되면. 인기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인기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막 전세를 갖다가 구하시는 분들이죠. 네. 지금 신축 입주가 없거든요. 고양시는. 올해 이제 여기가 원낭의 롯데캐슬 스카이일이 마지막이고. 난리가 나네요. 내년에 이제 풍동에 있는 지주택에 있는 엘로이타운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 내년 7월이에요. 아 1년이 남았잖아. 1년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원단과 롯데캐슬 스카이일이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지 않아요. 다용도실도. 네. 다용도실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세탁기를 여기다 놓고. 세탁기를 여기다 놓고. 세탁기를 여기다 놓고. 창이 있어요. 창. 창이 있어요. 환기를 해야 되니까. 환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잘 뺐어. 구조는 정말. 아 우리 안방 안 봤어. 아 안방 안 봤는데. 네. 저희가 엉뚱한 이야기 하느라고 빠트렸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여기 이게 지금. 냉장고. 냉장고라는 그런 툴인 거잖아요. 요거는 유상옵션이라고 해요. 냉장고인데. 지금 엘기전자 설치 전문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뜯지 말래요. 그리고 이쪽이. 김치냉장고. 요거 두개가 유상. 대박쓰. 그러니까 이렇게. 냉동고까지 한번. 이야.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수납공간이 너무 잘 되어있는데. 수납. 근데 이게 되게 넓다. 보통은 요거 반절인데. 그렇죠. 네. 이게 사이즈가 더 넓은가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방으로 가볼까요? 안방. 네. 저희 이제 중요한 안방. 네. 안방에 왔습니다. 안방에 왔는데. 지금 딱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북박이. 안방 북박이장. 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응. 이거는 유상옵션이라고 하지만. 이 공간을 상당히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이제 TV같은 경우. 지난번에 카이브 유보로 왔을 때. 카이브도 이렇게 되어졌어요. 네. 근데 TV 딱 오면. 딱 될 수 있게. 그리고 침대를 이렇게 딱 두시면. 침대 여기다 두죠. 침대에서 바로. 시청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있고. 아 저기에다가 또 콘센트를 갖다가 또 하나 해놨네요. 그렇죠. 위쪽에 왜. 위쪽에다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놨어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에어컨은 제가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 2, 3. 6대. 5대. 4. 주방은 없잖아요. 5대. 저쪽에. 5대. 5대. 와. 에어컨이 5대. 와.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오시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이. 이건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당신이 왜 좋아하세요. 저는. 저희 집에 이게.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너무. 여기가 거울만 있고. 거울만 있고. 여기가 수납집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수납 공간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다섯 칸짜리. 아. 드레스.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여기 안쪽에. 안쪽에 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드레스룸이 조금 컸으면. 그래서 붙박에다가 꼭 해야겠네요. 저거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네. 이래서 붙박에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제. 화장실. 와. 안방 화장실이 더 좋아. 안방 화장실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안방 화장실 더 좋아요. 안방 화장실은. 둘이서. 어. 샤워해도 될 것 같아요.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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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샤워 공간이 되게. 샤워 공간이.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렇죠. 어. 어. 여기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네. 크게 뺀다.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좋네. 안방 화장실을 크게 뺀다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맞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안방과 안방 화장실을 소개하고요. 총평. 네. 아. 안방에 있는. 붓박이당은 조금. 작습니다. 이게 조금 맛있긴 한데. 음. 뭐. 어쩔 수 없다. 그쵸. 어. 보니까 지금 상하향시 피난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이 어. 안방 베란다인데. 어. 이쪽 부분도 생각보다 크고. 넓고. 네. 위에. 전동. 빨래. 전동. 자동 건조대도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래 넣으시고. 다 하시면 되세요. 아. 이것도 이중창이네요. 어. 이것도 이중창이라 좋네요. 네. 아무튼. 네. 이상으로 이제. 어. 구석구석 다 담아드렸고.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4 B 타입. B. 아.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어. 84 B 제가 아까 저기 오기 전에 도면으로만 하긴 했는데. 어. 보고서 이거 B 인기 되게 많겠다. 예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역시나 보니까. 음. 일단 일단 구조도 저희 그 수색동에 있는 장이랑 구조도 뭐 똑같지만. 어. 저기 있는 아까 우리 중간에 있었던. 거실 쪽에 있었던 팬트리. 그 팬트리 구조라던지. 그리고 이제 수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워용. 타워용이 약간 이제 환기가 안 되실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보안을 너무 많이 해주는게. 곳곳에 창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환기도 잘 되고. 회도 잘 되고. 저는 84 B 타입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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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존에 그 A 타입 B 타입에 호불호가 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84 B 타입을 갖다가 먼저 영상을 담으면서. 야 이거 정말 아까 전에 그 팬트리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작은 방에 양창 구조를 또 만들어놓고. 또 안방 거실도 이렇게 알차게 지금 꾸며놔서. 84 B 타입 인기 많을 것 같고. 전세뿐만 아니라 여기 입주하고 나면. 매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사람 매매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감사 스마일에 꼭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